한 2초 후의 버전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쩐지 한 호소이가 좀 크다고 했어요 청아씨 오셨는데요 앞에 계신 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별아랑 너무 가까워요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그날 어떠신가요? 너무 기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제 패션위크 갔다 오고 어제가 제 솔로 데뷔 500일이었고 오늘 또 900일이래요 데뷔 900일 그래서 우리 또 재밌게 축하받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신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아씨 보러 와주셨는데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신가요?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바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스태프분의 안내에 따라서 팬사인의 영광의 첫번째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EA의 멋진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입장보다 있으시죠? 네. 공기 루트 빌리세요.